올해 상반기 138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수를 넘어선 수준으로 지난해보다는 2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적별로는 대만, 일본 등의 순으로 관광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시는 글로벌 도시 브랜드 상승과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육성 등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